안녕하세요 공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지혜입니다 좀 떨려요 저도 제 캐릭터로 한번 게임을 즐겨 보고 싶은데 잘 못하면 저 죽는 거죠 아 되게 얼떨떨해요 제가 게임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죽기도 하고 게임 잘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실감이 잘 안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서든어택은 제가 정말 즐겨하는 게임인데 실감나잖아요 정말 저도 그 게임을 즐기시는 다른 유저분들도 제 캐릭터를 선택하셨을 때 더 실감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를 해보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믿기진 않지만 제가 이제 캐릭터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 캐릭터 신지혜 캐릭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미우시다고 막 제 캐릭터 사가지고 너무 제 캐릭터를 학대하지 마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든어택 공사야 화이팅! 서든어택 화이팅! 안녕하세요 공사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오늘 임무 완수할 수 있겠죠? 자 이제 첫번째 임무 만나보겠습니다 수류탄 던져볼까요? 오늘 수류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돌진해볼까요? 하나 둘 하나 둘 병아리 비약 비약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도움을 요청해볼까요? 지원 사격 좀 부탁드려요 도움 주실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돌진! 선수들의 재빠른 움직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적팀을 발견한 것 같은데요 전방에서 적을 발견했는데요 만나러 가볼까요? 적을 만나러 가 적을 제거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래드샷! 머리 조심하세요 더블킬! 멀트킬! 울트라킬! 그레인킬! 몇 명까지는 거 같은데요 판타스틱! 그럼 8명이나 주셨어요? 깍쌍! 크레이지킬! 하하! 나이프샷! 이게 직빵이네 나이프샷! 이게 칼빵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양도 되게 많고 더 실감나게 연기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당장이라도 서든어택을 하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 톤으로 저는 좀 차분한 말투로 감정 빼고 딱 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동작도 막 하고 있고 거의 너무 몰입해 가지고 막 마이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집중해서 잘 했습니다 2천만 서든어택 유저 여러분 저도 2천만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캐릭터가 또 서든어택에 또 삽입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선택 많이 해주시고 저도 선택해서 안 죽게 불사조 캐릭터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죽는 그 사운드도 녹음을 했는데 그 소리 많이 안 듣고 파이팅 넘치는 기분 좋은 소리만 기분 좋은 그 사운드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제 캐릭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질지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촬영도 그렇고 녹음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여러분이 게임 하시는데 제가 또 큰 재미를 더할 수 있기를 완전 기대해 봅니다 곧 만나요! 서든어택 화이팅! 동생 화이팅! 서든어택 화이팅! 심지어도 화이팅!